이번에 살펴볼 레이저는 Carousel이라고 하는 겁니다. Carouse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갤러리로 되어 있는 갤러리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Carousel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목마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준비한 소스 코드를 적용한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가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회전하고 있죠. 코드를 보면 제일 먼저 div element에 클래스네임으로 Carousel을 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pan7은 이 Carousel 컴포넌트의 크기가 12개의 그리드 중에 7칸을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Carousel Inner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더가 이 클래스네임이 item인 elemen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g 태그 즉 이미지가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Carousel Ca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네임을 사용하게 되면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h4 뭐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슬라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item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롤링되는 이미지 갤러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합니다. 그럼요.